안녕하십니까? 중량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오프로드 자동차 경주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F1처럼 아스팔트 잘 깔린 트랙을 도는 경주가 아니라 피포장도로를 달리는 경주예요. 굽은 산길을 질주하고 바위가 울퉁불퉁 솟아있는 것을 넘어가고 진흙탕 웅덩이를 내 달리는 경주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 피포장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경주를 보면서 우리네 인생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잘 딱힌 트랙을 달리는 것이 아니라 온갖 예상치도 못하는 크고 작은 장애물들을 헤쳐나가야 하는 피포장도로를 달리는 경주와 많이 닮았습니다. 앞으로 내달리는 것이 본질인 자동차 경주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후진결을 넣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시간과 함께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가 아무리 후회스럽고 아쉽더라도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가야 하는 인생에서 후진결을 넣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현재를 살지 못하고 과거에 발목 잡혀 역주행하는 가여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인생의 후진결을 넣고 과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인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살아온 인생이 후회스러우신가요? 인생의 후진결 넣으며 살고 싶지 않으시다면 끝까지 오늘 영상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는 지난 세월이 영광스러워 마치 훈장처럼 그것을 내세우고 살지만 한편으로는 그 눈부신 영광 때문에 은퇴 후에 인생 후반전에 달라진 인생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광스러울 거 하나 없는 제가 그것에 대해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은 새롭게 인생을 살고 싶은데도 과거에 발목 잡힌 가여운 인생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게 제 주종목이에요.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입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족쇄를 차고 있느냐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과거에 늪에 빠져 있습니다. 그 족쇄는 바로 우리 마음을 괴롭히고 어지럽히는 지난 날의 후회, 죄책감, 패배감, 좌절, 배신, 미움, 증오, 원망, 분노라는 놈들입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 몇 년간 어머니 곁을 지키지 못해야 하는 죄책감으로 하루하루 자책하며 너무 힘들게 지냈습니다. 이민생활의 고단함 중에 하나가 바로 연로하신 부모님 곁을 떠나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죄책감은 수면부족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불러왔고 활동성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렇게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저는 단 음식을 매일 먹었고 이것이 체증 증가와 면역성 저하로 이어져 피부질환을 불러왔죠. 피부 염증 치료약은 너무 돕겠고 이 약의 부작용으로 우울증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생겼습니다. 제가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면서도 주위에 말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아내와 친구처럼 잘 지내는데도 이것을 얘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 아무도 몰래 상담사를 만나봤지만 이 백인 상담사는 문화 배경이 달라서인지 제 아픔을 전혀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상담이 겉돌 수밖에 없었죠. 아니 성장해서 부모와 떨어져 사는데 네가 왜 죄책감을 느끼니? 이 서양인들로서는 제가 갖고 있는 죄책감에 전혀 공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결국 아내와 제 40년 지기 친구 그리고 누나들에게도 제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정말이지 처음에는 그 누구도 믿지를 않더라고요. 아프다는 제 말에 다들 처음엔 웃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는 굉장히 밝은 사람이었거든요. 게다가 마음의 병을 갖게 되면 남의 시선이 있을 때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더 웃고 활발하게 지내기 때문에 주위에서는 알아차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마음의 병의 한 특징이기도 해요. 그야말로 가면을 쓰는 겁니다. 그 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진정어린 격려와 위안으로 인해서 저는 우울증에서 서서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죄책감이라는 족쇄에 채워서 한 5년을 낭비한다 싶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나았어요. 다 나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지만 간혹 훅 하고 가라앉을 때가 있으니까 거의 다 나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긍정적으로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힘쓰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모든 것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피하는 겁니다. TV 프로그램만 해도 전에는 그것이 알고 싶다를 굉장히 즐겨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마음이 아프고 나서부터는 이걸 보면 가라앉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멈췄고 가능하면 좀 유치하더라도 웃을 수 있는 거, 노래 부르는 거, 뜨겁게 만드는 것을 골라봅니다. 인간관계도 불편하면 예외 없이 거리를 둡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잠을 깊게 잘 수 있게 되었고요. 감정도 안정적으로 되어서 이젠 더 이상 죽어야겠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아휴, 그 생각으로부터 빠져나온 것만 해도 아주 굉장히 감사할 노릇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러니칼하게도 우울증에 걸렸던 그 5년 동안 제 마음을 들여다보고 치유와 행복에 대해 공부하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노력과 공부가 쌓여서 여러분들과 유튜브로 소통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지금도 크건 작건 과거의 상처로 인해 저처럼 오랜 시간 늪해서 허우적대며 세월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경험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사람의 모진 말과 행동 때문에 생긴 그 좌절감, 후회, 배신, 원망, 미움, 증오, 분노 이런 몹쓸 감정들이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원망스럽고 후회되는 과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상처 입힌 놈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만 그 상처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을 지옥같이 보내고 있다면 결국 그 놈의 행동과 판단이 옳다는 걸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영원히 나쁜 사람, 모자란 사람, 능력이 안 되는 사람, 자격이 안 되는 사람, 함께할 수 없는 사람, 패배자가 되는 것이고요. 나를 이렇게 아프게 만든 놈들에게 통쾌한 복수를 날리고 싶죠. 그렇다면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파한다고 해서 그 놈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지난 과거를 바꿀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간단한 방법을 마음의 병이 들면 찾아낼 수가 없어요. 쉽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털고 일어나면 미래는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미래가 바뀌면 결국 복수의 기회는 반드시 오고 맙니다. 여자친구가 뚱뚱하다며 자신에게 헌신적이었던 여자친구에게 온갖 멸시를 퍼붓고 버린 놈이 있습니다. 남겨진 그 여자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좌절하지 않고 복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다이어트를 해서 69kg를 뺐다고 그래요. 몰라보게 멋지게 변해서 더 멋진 새 남자친구와 그 놈 앞에 나타납니다. 이 나쁜 놈은 자기가 버린 여자가 이렇게 예쁜 모습이었다는 것에 눈이 휘둥그레져서 지난 행동을 후회하고 상황을 되돌리고 싶어하지만 이 여자친구는 보기 좋게 이 놈을 걷어차버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예가 좀 경박스럽습니다. 우리 나이대에 어울리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하지만 보세요. 69kg를 뺀다는 것을 상상해보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참아내며 좌절해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썼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유치한 사례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몸무게 1, 2kg 빼기도 정말 힘든데 몸에서 성인 한 사람의 몸무게를 뺐다는 것은 정말이지 보통의 인내가 없다면 잃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복수는 이렇게 자기가 승자가 되는 게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건강을 망가뜨리고 마음을 황폐화시켜서는 절대 복수할 수가 없습니다. 지능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픈 과거를 딛고 그래서 교훈을 깨닫고 앞으로 더 나가 새롭게 더 멋지게 변하는 것 이것이 찌질했던 과거에 대해서 여러분을 모질게 됐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진정한 복수의 펀치를 날리는 겁니다. 과거의 족쇄를 풀고 통쾌한 복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용기를 내셔서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 자신의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는 보이질 않으니 자신이 말하지 않으면 주위 분들이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를 감추기 위해서 가면을 쓰게 되니까 다른 사람이 알아차려야 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집안에 틀어박혀 계시지 말고 지금 당장 일어나 밖에 나가 맑은 공기도 맞고 햇볕도 쬐며 거리나 공원을 활보해 보는 겁니다. 복수도 건강해야 할 수 있는 거니까 운동에서 악착같이 건강을 회복해야 합니다. 마지막 부탁은 상처받은 분의 가족이나 친구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혹시 가족이나 친구가 마음이 아프다고 지나가는 말처럼이라도 하면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그 아픔에 귀를 기울여 공감하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진심이 담긴 말아마디가 그분의 마음을 치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정말이지 사람 목숨 하나 구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나중에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는 그 지몬미 지몬미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죠. 제가 아파 보니까 맘의 병은 약으로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살겠다는 독한 마음과 주위에 따뜻한 위로가 있어야 고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인생의 후진결을 넣고 역주행을 하시면 안 될 일입니다. 지난 일은 흘려보내고 더 강하게, 더 건강하게, 그리고 더 섹시하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후진 기여넣고 살고 계신 모든 분들이 기여를 받고 천천히 앞으로 나가는 하루가 되길 빌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